읽어봐요 읽어봐 안보이지 안나왔는데 읽어봐요 이제 아 부 크 부 이 푸 주 크 흐 이 크 느 르 무 느 오 피 푸 그 르 르 르 크 크 트 우 부 우 우 크 크 느 르 르 르 르 르 르 르 크 크 트 우 부 우 우 크 크 크 즈 아 에 에 에이 아 에 에 에이 아 아 아 부따 르 르 아 크 스 트 영원아 그 아이 이 이 오 우 우 오 오, 우, 아, 어 다 돼 그게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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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 아 아, 어 다 돼 요나 네 가지나 돼 어느 거 우 우, 아 어 자음음 우 우, 아, 어 우, 아, 어 자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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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르 르 르 무 부 쓰 의 즈 츠 크 푸 푸 부 아 야 어 여 오 오 우유 으이 잘했어 일구여 시작 여기까지 오 어제 했는데 오 여기 있네 어디 아 이유 아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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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빼고 두만 하는게 아니고 오우 해도 되고 우 해도 되고 두개가 돼 아 우 도 되고 오우 도 되고 오우 도 되고 우 도 그냥 우 도 되고 음 아 와 그냥 우 도 되고 그 그거 그거는 이거는 이렇게 읽어놓으면 쭉 읽고 쭉 읽고 설명 해 이거 까지 알았어요 자, 설명해 끝까지 빨리 이, 이, 오, 잉, 응, 푸, 치, 치, 오, 우, 그냥 우 이거는 받침 안 한다 이건 뒤끝에 가면 그거 안 한다 이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소리가 안 난다 소리를 안 낸다 또, 저 어미, 이, 저 어, 브러쉬 오케이, 고해 어? 아 어 이거는 뭐야? 그거 내가 뭐야? 하지 말고 그냥 쭉 지혜이치인데 지혜이치인데 중간에 있으면 발음을 안 붙인다 이거는, 이는 끝에 있으면 발음을 안, 저기 소리를 안 붙인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어미가 품고 그 이 앞에 있는 거를 응 부모가 없으니까 그거 이방을 한다 응 이거는 똑같다 이방 응 만약에 푸가 두 개 있으면 똑같다 응 하나 품고 하나는 앞에서 푸 똑같을 수도 있고 응 똑같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응 똑같을 수도 있고 앞으로 가야지 응 하나는 앞으로 가고 그 하나는 지 지 어미한테 간다 응 이거 해봐요 이거 어제 하던 거 해봐요 그거 업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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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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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잘 봐요 내 처럼 설명해 응 여기 어미가 있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깐 자식이 없지 그러면 그냥 오야 그런데 뒤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 뒤에 어미가 없어 어미가 없으면 어떻게? 입양시켜야 되겠지 입양시켜야 되겠지 입양시켜야 돼 그럼 오비지 오비 자식 뒤에 부모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깐 같이 되겠지 오피 그리고 이거는 크도 되고 수도 되니깐 쓰하고 이거는 안익재 그래서 이렇게 읽는거에요 오피스 오피스 뭐야 오피스 그 건물 네 건물 비즈니스 오피스 사무실을 오피스래요 오피스 사무실 해봐요 그러면 치 트 이 크크 우 아닌데 크 크 크 크 크 스스 쓰스 이거 뭐야 크 또는 크 크 크 크 크 이거는 크 크 크 크 스 읽어봐, 읽어봐 응, 시다 티 티스 티 티스 티스 오 아닌데 티 티 이 이 에스 스 스 스 우 이 스스 우이 티스 우이 티스 우이 아까 했잖아, 자식하고 어미하고 왜 그래 자꾸 헷갈려? 적어봐요 티 티는 어미를 품는다 여기 그 유 유 유도 어미를 품는다 티 티 티 스 스 에스 스 스 스 스 스 는 티 어미가 없으니까 하나는 이방을 시키고 스 스 이방을 시키고 하나는 어미가 옆에 있으니까 우가 되고 우 우 우 그 수 그거는 안 읽고 어떻게 이게 뭐야 이거 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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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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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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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니 티 티 티 티 종이 화장지 이거 읽어봐요 오 그 코 코 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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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읽어야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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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뭐야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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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데 그거는 바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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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읽을 줄 아네 비트코인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지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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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봐요 응 오늘 연습 안했지 응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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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마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멈추면 안 돼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니깐 뭐라 하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해요 굿 무슨 하라던데 굿하고 뭐라카던데 잊어버렸는데 굿하면 되는기나 굿 그냥 굿 굿 굿 그냥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거 어떻게 읽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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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은 뭔데? 굿! 최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최고요 말이 안되잖아 안녕하세요 최고! 말이 안되잖아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 소리가 굿이 아닌데 굿은 최고라면서 응 최고! 근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최고! 말이 안되잖아 응 그니까 언제 최고일 하겠노? 언제? 아침에 뭐라고 하니까 최고일 해요? 하와이유 하니까 하와이유가 무슨 뜻이길래 최고 굿 이라 하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 말이 안되는데 반갑습니다 최고! 말이 안되는데 반갑습니다 굿! 그래 반갑습니다 하니까 최고! 말이 되자 말이 돼요 하하 그건 뭐야 그럼 하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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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 최고 이렇게 최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물었을 때 최고에요 최고 기분 좋은 날 응 최고 기분 좋은 날 응 최고! 말이 안되잖아 나도 최고! 최고 기분 좋은 날 응 최고! 말이 안되네 그..그럼 뭐야 이게 언제 언제 최고 굿! 언제 굿 하래 언제 언제 뭐든지 잘하는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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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요잉 하우 따라해 하우 하우는 어떻게 그 말이야잉 하우가 어떻게야? 어떻게 이거 뭐야 유유 나 나 나 아닌데 당신 당신 당신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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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는 당신, 하오는 어떻게,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유는 당신이고, 하오는 어떻게고, 안은 있습니다 하고. 무슨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잘 있었습니까? 그 말이지. 미국말을 뒤로 읽어야 해. 당신은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때요? 그 말이야. 아,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good 이래야지. 최고. good. 잘 지낸다. 그러니까. 잘 지낸다. how are you? 이러니까 good 이렇게 하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잘 지내는데, 나도 물어야 될 거 아니, 나도 상대방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 잘 지내냐고. 잘 지내고 있었나? 잘 지내고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려면 또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물어볼 게요, 어머니 잘 지내요. 잘 지내요? how are you? 그럼 뭐라 해야 돼? 어, 너도 잘 지내고 있나? 영어로? 영어로? 응. 영어로? 굿. 굿. how are you? 근데, 요 뒤에, 암부를 물었으니까는, 굿 해주고, 암부 물어서 고맙습니다를 해야 될 거 아니, 여기다가. 응. 암부를 물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idspot 이거 읽어봐요.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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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피 트 트 푸 푸 아닌데 트 트 후 아 트 후 아 트아 트 아 트 트 트 트 크 단 크 크 유 유 유 빨리 해봐요 티안크 유 트왕크 유 빨리 빨리 열 번 트왕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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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은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야 응 여쭈어줄게요. 이 발음은 우리나라에 없어. th는 어떻게 일어나면 이것은 2로 읽어. 이것이 쉽겠다. h는 지워버리고 t로만 읽어. 이거는 하나네. 하나가 되네. 그래, 이건 t로만 읽어야. 읽어봐요. t t t t 한 그유 t t t t 요거는 읽지마라고 집어넣지 말고 탕크유? 그러면 탕크유 탕크유 그렇게 읽는거야? 열 번 읽어 뭐에요 탕크유 열 번 읽어요 탕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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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래 그거야 땡큐 요거는 아도되고 애도되지 응 발음 안하기로 했지 응 아 어렵다 이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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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가 엄청 어렵네 그러면은 안부를 물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땡큐 고맙습니다 안부 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아 응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요 그 최고 하고 나서 땡큐 를 해줘야 돼 땡큐 해주는 이유는 안부를 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응 그 다음째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하면 다시 how are you 이렇게 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 어떻게 how are you are you how are you good 땡큐 how are you 땡큐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땡큐 한국말로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한국말로 해요 응 대화를 해 응 어떻게 지내요 나는 잘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고마워 안부 물어줘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응 고마워 안부 물어줘서 고마워 땡큐 그 다음에 응 너는 어떻게 지내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너는 어떻게 지내는데 다시 해봐요 다시 너는 어떻게 지내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응 응 응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대화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지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대화하는 지금 법을 모르고 있는 거라 나는 잘 지내는데 그래 나는 잘 지내 안부 물어줘서 고맙다 이런 추임새를 넣어줘야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넣어주는 기라 응 응 그러니까 어 뭐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 상막하게 들리잖아 응 한국말을 잘해야지 미국말을 할 수 있는 기라 응 다시 해봐요 어미가 나한테 물어봐 어 지금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최고 물어줘 응 물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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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그리고 어미는 어떻게 지내요 아 나도 잘 지내는데 그래 잘 지내서 고마워 잘 지내서 고마워 잘 지내서 고마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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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가 안되는 기라 하하하 하하하 대화를 대화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데 우리는 대화가 없으니까 영어를 해보자 시작 시작 하 boob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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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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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야 여기 봐.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물어줘서 고마워. 어떻게 지내? 이렇게 가야지. 한국말을 자꾸 그렇게 안 되니까. 나 집에서 연습해요. 이거 내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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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